우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것 하나씩 채우실 거로 우리의 생각 뛰어넘어 위대한 신자 선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텐데 진리로 채우시고 치료도 채우시고 우리 영혼의 수많은 만족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의 주제가 부름의 상을 위협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름에 여기 나오신 분들 예비하신 크신 상들을 모두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 제가 얘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감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달리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말로 평생을 말씀을 따라 걸으시는데 정말로 개척자로서 용감하게 또 주가주시는 놀라운 지혜 용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선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도적이 되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의대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하신 서류가로서 또 많은 선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데 쓰임받은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큰 선물로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빚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천수목의 40주를 맞아 이 풍성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두레군공체 운동공부 대표가 되시는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이제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여러분들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완성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완성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분위기를 보상한 말로는 이만하라고 합니다. 40주년 기념성에 저도 참여하게 된 것이 영광입니다. 바른 신앙 좋은 교회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균형있게 갖출 때에 바른 신앙이고 좋은 교회가 됩니다. 첫째가 거룩하고 활리찬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거룩하면서 활기가 넘쳐야 됩니다. 거룩하기만 하면 지루해지기 쉽고 형식에 빠지기 쉽고 너무 활기만 찼다 보면 깊이가 없어지기 쉽으니까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신앙고백입니다. 신앙고백 오랫십 년 교회를 다녀도 뭘 믿는지 구원받았는지 못받았는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는지 못 가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신한 분명한 신앙고백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베드로는 가방 끈이 짧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고 교양도 없는 성질은 급한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가 사도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신앙고백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 신앙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셨습니다. 우리 공교회는 사도신경이 신앙고백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교단 저교단 이교회 저교회 할 것 없이 교회가 가지는 세 가지 고백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신경 둘째는 십계명 셋째는 주기도군인데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고백의 내용이고 주기도군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주기도군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뭘 믿는지 내가 믿는 그 신앙에 내 목숨을 그을 수 있는 그 신앙고백이 분명치 못하면 신앙이 붕뜬 신앙이 됩니다. 세번째는 응답받는 기록 이 세 가지가 좋은 교회의 기준입니다.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다른 신앙 좋은 교회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고려하고 팔을 위찬 예외 이 여러분 교회는 활기가 넘치니까 통과지요 통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 세 번째 보니까 응답받는 기도 저는 말하자면 쉽게 말하고 운동권 출신이라 할까요? 박정희 대통령 유신 체제 때 대보를 해서 군사재판에서 15년 형을 받고 감옥을 살게 됐는데 15년 받고서 내가 수원교도소에서 살고 있는데 1년 지났어요 1년 75년 1월 6일에 우리 교인 5명이 면회를 왔습니다 수원교도소 특별 면회를 와가지고 교도원 방에서 이제 5명하고 면회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전도사 시절이요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석방을 위해서 내일 밤부터 40일 철학 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깜짝 놀랬지요 청계천 빈민촌 조인들이니까 야 이 사람들아 겨울에 제대로 먹도 뭐 하면서 잠이라도 푹 자야지 그 40일 철학하고 나면 건강해 놔빠 내가 15년 지경 받은 사람이 1년 살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베드로마리오 감옥에 있는데 성도들이 누군가 집에서 밤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는 다르지 베드로마리오 베드로는 배신고 난 김씨 아이가 그러니까 그래도 몇 년 살고 나와야 법이란 게 있지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자고 했는데 자 전 도사님 지역 들어오더니 믿음식은데요 전에 설교할 때는 그래 안 하셨는데 합심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인다고 설교하셨는데 지역 들어오더니 영구 신앙이 시원찮아졌네요 그래 얘기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우리 판자촌 교인들이 40일 철학 기도 했습니다 권파리 하는 사람 넘마주의 하는 사람 뭐 닭광장 사람 뭐 서울의 밑바닥 사람들이지요 밤시에 모여가지고 철학 기도를 했는데 철학 기도하다가 방문은사가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들어갈 때는 교인이 150명 이랬는데 나와보니까 나와보니까 300명이 넘었어요 근데 뭐 영원히 곤란한데 지역사고 나오니 교인이 배가가 됐으니 또 들어가야 안 되겠네 그랬는데 1년 됐는데요 40일 됐는데 75년 2월 15일이 75년 2월 15일이 40일째 아침 10시에 조동환이 해방이 오더니 내 제주번호가 73번입니다 73번 기쁜 소식이요 73번 기쁜 소식이요 석박입니다 뒤에 방두지지요 그리고 또 교로서를 옮기는 모양인데 아직 겨울이 추우니까 제주교로서나 진주교로서나 반듯한 대로 보내주시요 그랬더니 예 나간 뒤에 제주를 가든지 하와이에 가든지 알아서 가세요 집 사가지고 나갔더니 수험경호소 문이 확 열리니깐요 환자증교인들이 부찰 대전해 와가지고 두줄로 쫙 서서 내가 나가니까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내가 수험경호소 입구에 흙바닥에 주자 불앉아서 땅에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래요 저 노사님 오늘 며칠째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간지 며칠째냐 그 말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사라씨를 찾았기로 했는게 어제 저녁에 맞췄잖습니까 그놈을 나갔잖아요 내가 신기해서 야 신기하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신기하다가 뭡니까 자기가서 죽겄는데 신기도를 들어주신거지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마태로고 18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로 58장 19절 인천순동원교회가 다 기도응답으로 이루어진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전임 하늘나라가신 우리 목사님하고 제하고 많이 취했습니다 자를 만나고 그랬었는데 기도의 종이죠 이 다 기도응답으로 이루어진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심으로 하시길 너희에게 이뤄누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바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거지요. 요즘 세계가 뒤숭숭하지요. 전쟁도 터지고 불연기도 오고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지 어렵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심 기도하는거지요. 제자리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촌에 서른살에 들어가가지고 목회했는데 지역도 살고 동네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넘마주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그 넘마주의 보기는 웃어고 보인거요. 넘마주의 근성의 근성, 일본 말로 곤졸, 곤조. 넘마주의 근성이 몸에 베이면은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뭘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쓰레기통은 뒤지면 먹고 살기 다 나와요. 쓰레기통에 없는건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현찰이 없고요. 여자 없고요. 다 뒤지면 다 나와요. 그래서 나는 넘마주의를 해가지고 교회를 일으킨거에 난 참 감사한거지요. 뭘 해도 개척자로서 자신감이 있는거지요. 여러분 그러다가 청계천이 철도되게 됐는데 철군민들 데리고 농사지로 갔지요. 서울에 뭐 지게꾼이라고 한다고 왔는데 지게꾼도 뭐 용달차한테 딱 뺏기버리고 뭐 먹고 살게 없는거에요. 또 판자천을 철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우리한테 땅 농토를 주는 농사짓고 세금 내고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해서 이제 경기도 화성 간척지에 땅을 받았어요. 바다마가 쓸려 간척지가 960만평 거기에 우리가 1200세대 여러곳에서 모여서 들어가서 열다섯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아이고 뭘 심으면 속은 기분에 죽어버리는거에요. 햇빛이 쨍쨍 내려 쪼이니까 논바닥에 소금이 걸어오잖아요. 뭐가 죽어버리는거지 비가 와야돼 비가 와가지고 논바닥에 소금도 확 씻어 내려가고 구름이 있어야 이제 논바닥에 소금이 안 걸어오르니까 뭐가 불이 내리는데 그걸 살암다 그래 뭔가 살을 위해서 살아나는데 햇빛은 쨍쨍 쪼이고 비가 안오니까 뭘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세 번째 심은데도 죽어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참 떼거지가 나게 된거지 눈바닥에 살길 찾아서 모였는데 자꾸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아휴 저 노사님이 거지왕초 됐네요 서울서는 넘마주의 왕초하다가 이제 농촌에 와서 거지왕초 됐네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번 더 심어보자 설마 하나님이 우릴 버리시겠냐 그런데 뭐가 있어야지요 다 심어버리고 뭐가 없는데 그래서 그래서 추럭을 4대 밀려버리고 저 시골로 다니다가 못 심고 남는 목판이 있어요 그 주인 찾아가지고 뭐 사업이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전 주인 없으면 그냥 보고 와버려 그리고 깃발 세워나 우리 남량만 주민들이 할 수 없이 실례합니다 옷값 받으려면 찾아오시오 그래 안되겠습니까 네 번째 심으세요 그거 죽어버리면 우린 이제 대거지나는거에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그래요 야 이 사람들아 하늘님께 기도하소 이거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 뭐 죽으면 어떡하냐 그 뭐 주민들 교인들이 높두게 앉아라 기도하는거에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급해지니깐 넘떡에 앉아다니고 보살이 서둘 죽이고 하느님 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아 그런데 하늘은 별만총총하고 구름 한 점 없고 그래도 뭐 급하니깐 밤새 넘떡에 기도했는데 아 새벽때니깐 구름이 모이더니 비가 쏟아지는거에요 그 비가 일주일 왔어요 일주일 일주일 비가 오니깐요 목 아프게 내리지요 살아난거에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노래가 가지고 살아난거에다가 입을 맞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지내온 역사인데 그 벼농상한제니깐 농민들이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애들 학교고 낼 학비도 없고 농협에는 작고 빅독총만 하고 그래서 안되겠다 우리가 부업단지를 하자 돼지단지 소단지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좀 사람답게 살자 그러고 이제 돼지단지 소단지 만들었는데 돼지단지가 처음에는 잘됐어요 잘됐때는 아무도 안말 안했는데 한 1년 뒤에 이 돼지파동이 왔습니다 돼지국이 한 번에 700원 받아야 사료비가 되는데 200원에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지금 야단 났거지요 교회 말 듣고 돼지단지 했는데 빚만 지니깐 교회를 엉망하지요 김진영옥산 말 듣다가 집구선 망했다 이러고요 내가 동네 신방하러 나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나한테 그래요 김진영옥산 생길도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돼지 돼지 한 통에 우리 집구선 망했다 그래서 내가 듣기 민망해서 그건 너무 와요 내가 잘생기지는 못했는지 알지만은 돼지한테 비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라요 우리가 화가 나서 그러지 실제는 돼지 보다는 좁게 나신다 이러더라구요 그랬는데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돼지가 새끼 12마리 15마리 이랬거든요 새끼는 쏟아지는데 사료비는 없고 팔리지는 않고 풍민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니안가에다가 돼지 새끼를 싣고 서해안 바닷가에 간척지니까 바닷가에 갔다 내버린거에요 간척지 바닷가에 돼지 새끼 한 200마리 꿀꿀꿀하고 다니는데 내가 보니 참 짐승이지만 불쌍하더라구요 저 다리도 짧은 돼지 새끼가 밀물이 들어오면 다 빠져 죽었구나 참 불쌍했는데 밀물이 밀려들었는데요 그 신기하게 다 헤엄쳐 나와요 헤엄쳐 몸에 뻘칠을 해가지고 동네에 돼지 새끼 200마리 꼬고 뭐라고 다니니까 동네가 수라장이지 동네 아줌마들이 열받으니까 이거 김재영 목사 갖다주자 니안가에 돼지 새끼 싣고 교회로 왔어요 성경 보고 있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김진왕 목사님 좋은일인가 해서 예 하고 나갔더니 바리바리 돼지 새끼 불쌍한 섹시 교회 마당에 돼지 새끼를 내리면서 목사님 돼지 좋아하시지요? 한끼 한마리씩 드시나요? 다 해로 가버렸네요 아이 예배보는데 돼지 새끼가 뛰어들어 배고프니까 주방에 뛰어들어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권군사님이여 나한테 구지럼 하시기를 야야 니는 사랑 목사라 돼지 목사라 성전에 성도들의 기도소리가 들려야지 돼지 새끼 소리가 요란해가 구지럼 하세요 하애교 어머니 내 소원은 누가 할까요? 자기들 도와주려고 했는데 원망은 나한테 하고 나 때문에 돼지값이 인데로 가는거 아닌데 참 답답합니다 그랬는데요 그래 뭐 하다가 뭐 빚을 많이 졌어요 소단지 돼지단지 하다가 그때 1억 3천만 원이니까 70년대 1억 3천만 원이니까 지금 한 20억 좀 내겠지요? 시골교회에서 뭐 갚을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일 하다가 빚지면요 사탄이 틈타해 서로 니 탓이다 나 그러고 원망하고 내가 참 이 남자들이 모여맞이고 체력이 질 사람은 없고 저거 빚게만 되냐 열중시요 집으로 다 가시요 내 혼자 해결하고 날테니까 해결하고 난 뒤에 다시 모여서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그러고 집에 보낼 뻔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 빚진 죄인이라고요 빚을 지고 나면요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고요 그건 참 꼬리말이 아닙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나한테 와서 도움받을라구요 대여선배 와가지고 사기꾼 목사 옷 베끼자 이러고 막 옷을 뺏기만 들어 먹고 아 참 힘들었습니다 어디로 갚을 길은 없지요 안 되겠다 내가 바닷물에 들어가 보내야지 안 되겠다 이 서해안 바닷망은 2.27호 제 방이 다른말이 제 방에 서가지고 신발을 벗었다가 신었다가 신발 벗을 때는 바닷물에만 어떻게 버릴려고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또 바닷쪽으로 몇 발자일 가다가 생각하니 그래도 목사가 성교한다고 하다가 망했다고 자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내가 돌아서서 아휴 물에 빠져 죽느니 기도하다 죽자 내가 뭐 기도실에 들어앉아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뭐 세상 방법으로 길이 없다 그러고 내가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면서 우리 집사 둘을 불렀어요 도저히 내가 길이 없으니 기도실에서 하나님 만나야겠수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니 기도실에서 안 나올테니까 나를 찾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내가 기도실에서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햇빛이 들어오니깐 바벨을 가지고 다 창문도 막아 버리고 깜깜하게 해 놓고 벽 앞에 앉아 가지고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서른살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빈민촌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십년간 내가 한다고 했는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앞으로 땀 한평을 챙겼습니까 돈 많은을 저축했습니까 내가 청춘을 걸고 했는거 주님이 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왜 가난하십니까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존다가 그래 다섯에 다섯에 오일간 그리 지났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안만나면 나는 여기서 죽는다 특히 목사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겄냐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래도 응 모양이라도 좋지 하고 내가 물도 안 마시고 다섯에 지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어떤 자녀님이 목사님한테 할말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잠깐 만나 주시지요 그래서 내가 그 형편에 무서울 수 없는 여자 만나게 됐습니까 아 나를 찾지 말라 했잖아요 그냥 돌려 보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먼 길에 이리 왔는데 잠깐 만나보시지요 한마디만 하면 된답니다 자꾸 그래서 내가 전 할말이 있으면 밖에서 하라 하세요 그랬더니 밖에서 뭐 중얼중얼 하더니요 어떤 여자분이요 얘기를 해요 김진옥 목사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지요 그러길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는거 하니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어보시지요 뭐 그러는거요 그냥 소부로 변간여자네 귀신 앞에 머리 푸는거지요 어떻게 목사한테 성경 몇장 보라 얘기해 그게 말이 좀 안되지요 그런데 내가 또 성경 몇장 몇절 보라는데 또 안 볼 수도 없지요 그래서 내가 불을 켜고 성경을 읽는데 닷새 동안 깜깜한데 있어서 안 보여요 눈을 부기고 내가 로마서 8장 12절 13절 찾았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에 대해 인생을 바꾼거지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성경께서 내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 받을 때에 살 길이 열리고 막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면 만사가 새로워지지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붙이시고 부활하신 보금의 사실 보금의 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살자 이 성의 부류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보금의 사실이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자로 돼 내가 이 말씀 읽고 눈이 탁 열리지요 성경에도 빚진이 된 말씀이 있네 나는 3대째 신앙이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지요 어렸을 부터 교회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방사도 하고 했는데 로마스를 내가 뭐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1,20번 읽었겠습니까 옛날에 로마스 8장 읽을 때 그냥 지나쳤지요 빚진자로 돼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빚에 외여가지고 죽게 되니까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김진영 목사야 니가 빚진 목사로 돼 그렇게 읽지요 자기 삶의 상황에서 성경을 읽게 되니까 그러므로 김진영 목사야 니가 빚진 목사로 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말씀 읽고 성경께서 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내가 왜 빚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왜 교회 성긴다고 목회자로서 열심히 하다가 빚져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졸업받고 하나님 영감 말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내가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성경께서 깨우쳐 주셨지요 육신에게 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니가 목사로서 깊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이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 끝도록 나가지 아니하고 농민들 경제 살리는 거 소득 증대 생활 향상 그거 위에서 대기단지 소단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니 니가 그 목회가 아니다 영적인 목회가 아니다 육신에게 졌어 육신대로 목회했기 때문에 니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깨달았지 아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방법 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노인들을 잘살게 한다고 소득 높여준다고 맨날 뛰어다니고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목회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구나 그래서 그래서 어려움에 빠졌구나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 다음 그 다음 말씀 13절 읽고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성령께서 빚감는 방법까지 다 읽어주신 거예요 13절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죽을 것이네 영으로서 몸에 헤어져 죽이는 자야 김재영 목사야 니가 영적으로 안하고 기도 안하고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선 세발운동처럼 거래해봐라 반드시 실패할 것이로 네 반드시 죽을 것이로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영적으로 해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면 넌 살길이 열린다 아 이 말씀이네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길을 주셔서 했나 내가 회개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말고 열심히 불을 지져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먹혈하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깨닫는거지요 깨닫고 나니깐요 이 빚더미에 눌려가지고 막 내가 참 억눌려 있었는데 빚더미가 툭 떨어져가지고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 라고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주일날이 돼서 교인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를 목회답게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안하고 세상적으로 하고 기도도 안하고 너무 소득적인 그대만 따라다니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꾸지름하시더라고 이런 어려움을 다하게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금신하다가 다섯째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성령님 의지하고 무릎 끊기도 하고 금신도 하고 불을 짓고 불을 짓으면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셔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울어요 목사님 억울합니다 목사님은 만져보지도 않은 노인인데 저거들끼리 하나만 빚져놓고서 목사님한테만 떠낼기 억울합니다 그래서 억울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 그동안에 잘못한거에요